제가 작가의 말이듯이 썼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그동안의 저에 대해서 특히 테레스한 내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독자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걸 강연을 통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그걸 언젠가는 정리해서 그것 또한 적은 역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작가 생활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겪은 바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 시대에서 보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은 모든 분야의 젊은이들에게 다소나마 길래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시상이 처음 나올 때 저는 80년대를 생각했었습니다. 작가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시대의 진실과 시대의 양침을 지키고자 하는 책무 때문입니다. 그것은 곧 비판 정신인데 긍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것이 작가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언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비판하고 감수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그 임무를 하고자 모두 편안하게 사는 세대에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면서 출판사를 찾았는데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집에서 책을 내는 게 바른 게 아니겠는가 지난 7일, 8월 동안 무더위를 물으시면서 1500명의 원고를 썼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썼고 이런 사적으로는 제가 자식에게도 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했음으로써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삶을 사는 데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제 생년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작은 지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의 길벗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에 갖는 소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